저야, 저거, 오오오오오 o 오오오오 어, 비행기가 막 컸퉁이오 어?! 아! 얘들아! 꽉 잡아뭣꽉 잡아뭣! 비행기가... 비행기에 이상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회사 휴가를 냈지 자, 무려 5박 6일동안 휴가를 냈는데 아, 너무 좋다 바둑아 내일 아빠 휴가니까 내일 산책가자 좋았어 오랜만에 얼마만에 쉬어보는 회사 휴가인가 이게 여보 나 왔어 여보여보여보여 여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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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딸 아들 아빠가 회사 휴가를 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응 이제 회사 안 가도 돼 응 영원히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아냐아냐 뭐 근데 봄사고 요루는 뭐 방학했나 응 방학했다 여보 여보 근데 왜 불렀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기쁘게 나를 여보 무슨 일이지 여보 왜왜왜 이게 뭐게 이게 뭐지 내 비상금인가 뭐야 그거 어 비상금 아야 그거 가짜봐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아니 하와이 가중요일권 5박 6일권 아야 이럴수가 아야 이거 어디서 난건데 이거 뭐 그거 있잖아 공짜로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어 하아 빨리 지껏해야지 애들도 남편도 밥 기다리고 있을텐데요 그게 뭐야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 아저씨 비켜봐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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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구요 1인당 한번 할 수 있고 3등은 노트 2등은 디지털 카메라 1등은 가족 하와이 여행권이예요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아 아니 당연하지 무 해도 안전의 어이 보는 다 아대 아 무료라는데 이거 운수 좋으면 뽑히는 거 아니야? 3등만 해도 좋겠다 이거 뭐 아니 분홍색 분홍색이요? 네 눌러볼께요 눌러보시겠어요? 아유 아 그렇게 해서 공짜로 뽑았다고? 그래 나 잘했지 엉덩이 토닥토닥 해줘 아유 완전 잘했어 완전했어 여보 아아 너무 좋아 이번 휴가 굉장히 뜻깊게 아주 보낼 수 있겠어 말도 안돼 우리가 하와이 여행을 가다니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애들 안 좋아? 좋아 하와이가 뭔데 좋아해 하와이 너 하와이 몰라 그 막 그 막 꽃다발 쏘가지고 하.. 알로하 춤추는 데 있잖아 이쁜 누나들 아주 많은데 이쁜 누나들 이쁜 누나들 다 마타고? 거기는 거긴 말이야 여자들은 다 비키니 입고 다녀요 더워가지고 거기 가면은 새엄마 새엄마 만날 수 있어 새엄마 이쁜 이쁜 새엄마로 새엄마 줘봐 새엄마 줘봐 요로야 하와이 어때? 완전 좋아 거긴 말이야 어? 민소매만 입고 있는 멋진 남대들이 많아 엄마 엄마 새아빠 새아빠 아 새아빠 그럼 그거 노리고 가는 거야 지금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짜 너무 잘 됐다 아 여보 이거 우리한테 이런 행운이 온단 말이야 요즘엔 나쁜 일만 있었는데 좋은 일도 생기는구만 안되겠다 우리 내일 아침에 공항으로 떠나자고 하와이도 하와이도 그래 응 가자 그러면은 내일 공항으로 가야되니까 짐을 쌓아야겠지 네 그러니까 하와이 갈 때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자 각자 번호 가자고 좋아 좋았어 오예 오예 아 이제 짐을 한번 챙겨볼까 좋았어 여기다 챙기면 되겠구만 내가 옛날에 옷들을 여기다 놨었는데 아빠아빠 어 무슨일이야 요로는 안챙기면 안돼 요로는 왜 안챙기면 안돼 왜 요로랑 가기싫어 요로는 왜 가기 싫은데 요로랑 가기싫어 내가 뭐했다고 그래 왜 너 너 왜왜 챙기기 싫은데 요로 막 자꾸 자꾸 가서 막 잘생긴 오빠들 얘기해 아 그래 아빠 거기 가서 잘생긴 오빠 있으면 이 오빠는 냅두고 잘생긴 오빠 데려오지 하하하하 오빠를 바꾸려는 거야 얘들아 빨리 가서 침 챙겨 봐봐 하와이 가족여행권이라고 써있잖아 가족끼리 가야돼 빨리 가 응 자 여기도 옷 챙기고 옷 넣어놓고 자 좋았어 슈퍼맨 옷도 넣어놔야지 옛날에 내가 자주 입었던 건데 이거 추억이 힘든구만 여보 이거 봐봐 뭐 슈퍼맨 옷도 챙겨갈거야 하와이 가서 하와이 가서 민망하게 진짜 패션센스하고는 진짜 그 다음에 여행 가이드북 이걸 꼭 챙겨줘야지 좋았어 나도 다 쐈다 좋았어 애들아 거실로 모여 짐 검사해야겠어 아 우리 검사해 우리 못 믿어 아니 니가 쓸데없는 거 챙겼을까봐 그렇지 자 나 나 이거 나 이거 써있네 그래 자 이건 아빠 거야 자 우리 가족분들이 내일 여행 갈 때 뭘 챙겼나 봐야겠구만 너 봄수부터 보자 아 봄수 보자 봄수는 꽃을 챙겼네 꽃 이거 왜 챙겼어 꽃 뭐야 이거 꽃 이거 이쁜 누나 보면 주려고 이쁜 누나 보면 주려고 응 근데 거기 이쁜 누나들 다 한국어말 못 쓸텐데 한국어 안 쓸텐데 어 어 그래서 어 반지를 준비했어 아 반지 아 반지로 프로포즈 하려고 왜냐면 보석은 다 좋아하잖아 아아 그 그치 이거 근데 이 반지 어디서 놨어 그거 엄마 엄마 서랍에서 아 잘했어 자 이거는 이거는 뭐야 세탁기는 왜 챙겼어 이거 나 기저귀 빨아야돼 이거 양동기는 이거 나 그 그 그 하와이 하와이 바다에 바다 있잖나요 아빠 바다 가져오게 어 바다 가져올라구 아아 물꽃놀이 타냐건 나 비행기에서 불꽃놀이 하는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행기 안에서? 응 이 자식이 자 이거 돕담배는 매치겠어 돕담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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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이거 나 이거 타고 그거 할거야 파도타기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작은데 가능하겠니? 에헤헤 아하하 색종류 접었네 자 유리짐 한 번 검색해보자 아 뭐야 아 아 아유 다 흘렸네 다 흘렸어 다 흘렸어 자구 어디갔어 아유 놔 놔 자 보자 하하하 좋았어 자 강도 마스크는 왜 챙겼어? 똥글라 진짜 없어서 재생생겼어 강도 마스크를? 강도인줄 알겠다 응 톡깽이는 왜 챙긴거야 톡깽이도 하와이 가고싶어 할거 같아서 그럼 반창고는? 가서 넘어지면 아프니까 아 넘어지면 아프니까 오백원은 왜 이렇게 많이 챙겼어? 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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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책은? 가서 일 끌거야 일 끌거야 톡깽이 남자친구도 왜 데리고 왔어 또? 톡깽이 혼자 가면 외롭잖아 음 선크림 아 선크림 잘 챙겼네 요리가 그나마 오빠보단 낫다 선크림도 챙기고 톡깽이 여보 왜 나한테 그래 여보는 뭘 챙겼나 볼까? 난 가족들을 위한걸 챙겼지 당연히 뭐지 뭐지 뭐야 라면 신라면 된장찌개 뭐야 이거 스파게티 김치 무슨 이렇게 뭐 한국음식을 많이 챙겼어 아 저거 찌개 해놓은거는 다 냉동 해놓은거고 가서 대표먹으면 돼 아니 아니 이거 하와이까지 해외까지 가가지고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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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식을 먹어야겠어 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외국 나가면 원래 한국음식이 더 땡기는 법이야 그럼 더 맛있다고 아 얼마나 있는데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5박 6일 정도 갔다올건데 아유 맞아 맞아 그리고 거기서 한국음식해서 엄마꺼 먹어봤자 엄마꺼 요리 맛 없잖아 하하하하 진짜 폭력할래 봄수야 펠트 폭력을 하면 어떡하니 여튼 음식은 짱이라고 여행갈땐 음식이야 응 어쨌든 다 모여봐 일로 다 와 요러야 일로와봐 아 우리 일단은 내일 공항으로 갈거고 내일 이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가자고 빨리 자야겠지 너 내일 아침에 가자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자고 하와이가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거야 맞아 맞아 요즘 나쁜일이 너무 많았어 그래 셋째도 갖고 하자고 셋째를 그래 옆 옆 어 어 공항에 도착했다 우와 우와 공항 처음와봐요 어허 우와 들어가보자 애들아 네 여기가 공항이야 왜이렇게 커 여기가 엄청 크지 어 우리가 가족사항 가면 제일 컸을거야 맵중에서 하하하하 자 일로와 여기서 좀 앉아있자 애들아 쥐라이 몽 오빠 좀 더 쥐라이 몽 자 애들아 여기다 짐 좀 내려놓자 자 안겹치게 이거 이 짐 좀 치워놔야겠다 여기다가 여기다 치워놓고 이렇게 막 치워도 돼 다음에 짐 아 그럼 자 여기 앉아있자 일단 애들아 에헴 어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 어디서 익숙하지 않니? 어 어 아니 그 아저씨 아냐 아니 아랫집 사시는 쥐라이 몽씨 아니세요? 아 아 윗집 사는 못생긴 아저씨? 아 이런 데서 뵙네 아 이런 데서 또 뵙네 우연히 참 아 이거 또 몰랐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가세요? 아 저희는 하와이 무료 그거 당첨돼가지고 저희 하와이 꽁질러 갑니다 아 좋은 데 가시네 아 네네네 애들아 일단 여기서 좀 앉아 여보 응 애들아 여기 안 잊어먹게 이거 잘 앉아있어 아 내가 그거 응 그거 뭐야 표 좀 뽑아올게 애들아 알겠지? 응 자 이거 하와이 가족여행권으로 바꿔야돼 표로 응 애들아 너네 비행기 본적 없지? 응 네 따라와봐 따라와봐 비행기 여기 비행기가 있어 우와 이거야 이거 비행기 짱코 비행기 짱코 그치? 비행기가 짱코서 막 날개도 뚫고 들어와 오 그러네 애들아 이거 타고 하와이 갈거야 기대된다 아 아저씨 어디 가시게요 근데 아 저는 LA 가요 LA 아 네 저는 표를 끊으러 가야 돼서 네 네 잘 가세요 네 아 어디서 끊어야지 일본행 그리고 홍콩행 중국행 어 하와이행 여깄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거 하와이 그 무료 그거 돼가지고 네 공째로 갈려고 하거든요 아 저희가 하와이 여행에 당첨돼서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아 아 잠깐 기다리라고 네 아 아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표받으시고 즐거운 여행시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비행기표 어 4개 끊었다 에이 고생하세요 아 이거 진짜 꽁짜로 갈 수 있는건가 하나씩 받아 자 나도 나도 아 이제 비행기시간이 되다가가지고 빨리 가야될거같애 빨리 짐싸고 올라가자 이제 비행기시간이 얼마만 남았어 빨리 가야될거같애 빨리 가자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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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 뭐하는거에요 음 하와이행 여기 써있다 여기있다 아 안녕하세요 신호를 확인을 위해 여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기있습니다 여기 여권 내 여기다가 네 응 여권 내고 요리로 내고 자 여보도 몸수도 오케이 좋았어 가자 와 아저씨 진짜 못생겼다 출발하자 아 여긴 뭐하는곳이지 어 어 어 캐비넷을 여기에 두세요 검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캐비넷 이거 수상한 뭐 마약이나 어 그런걸 어 가져가면 안되거든 아 그러니까 이거 검사를 하나봐 아 이 마인카트에다가 카트를 이거 상자를 올려놔야되나봐 어떻게 올려놓지 근데 우와 어떻게 올려놔 음 글쎄 아 이런식으로 아 좋다 와 사람이 진짜 그런구나 우와 요론은 통과했다 자 다음 자 가자 통과 아 어 통과한 거야 으음 나도 갈게 으아아 으응 됐어 왜그런거야 아 됐다 선정 나 좀 사간 물품이 있다는데 advertisement 도박춰 아빠 도망쳐 아니 옷밖에 안 갖고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왜 그러시는데요 네 수상한 물품이 있어서 검사 좀 하겠습니다 아 아 예예 수상한 거 없을 텐데 어이 이 양반이 아니 권총을 갖고 왔잖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온 권총을 갖고 와 아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상자가 바뀐 거 같은데? 으응? 어이 뭐..누구라 모르지 나야 누가 누가 총을 들고 다녀 어이 아까 그 도라에몽 쥬라에몽 아저씨 상자를 내가 모르고 들고 온 거 아니야? 바뀐 거 아니야 서로? 아유 아유 아 그런 게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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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진짜 총 아닙니다 어이 총 장정이 되네 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 아 비비탄 총이네 아여 아 예 별거 아닙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예 비비탄 총이네요 그냥 가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하하 저 그냥 갈게요 예 아 애들아 비비탄 총이래 걱정하지 말래 애들아 그냥 빨리 가자 다행이야 아빠 아 놀래라 아 놀래라 놀래라 아 아여 아 비행기는 여기서 타는 걸로 알고 있어 우와 어 어 이제 출발 시간 다 됐다 빨리 오자 네에 그렇지 출발하자 자 어디 앉을래 얘들아 아여여 나는 창가에 앉아야지 좋아 좋아 여보 요리 옆에 앉아 그래 음 좋아 난 아빠 옆에 앉아야지 좋았어 나 그러면은 내가 창가에 앉아야지 왜 본수도 앉아 왜 내가 창가 내가 볼거야 알았어 경시가 엄청 좋구나 근데 오늘따라 이거 하와이 가는 사람이 없네 그러게 왜 우리밖에 안 타있지 어 어 어 어 하늘은 안다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왜 진짜로 날아 진짜 날아 아 진짜 날고있어 진짜 날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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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엄청 작아 보인다 그치 아빠 나 저기 알아 저기 우리집이야 거기 저기 우리집이 니네집이라고? 어 니네집이라네 우리집이지 아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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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소리하는거야 아 저 mpc 마이 같은데 그러게 저 마을은 마인크래프트 같네 아하하 이제 나 한숨 자볼까 어 뭐야 어 비행기가 막 흔들려 어! 얘들아! 꽉 잡아! 꽉 잡아! 아 비행기가 비행기에 이상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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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아 아아 아아 여기가 어 어디야 아, 아빠 여기가 어디야 아아 아파요 아빠 여기가 어디야 여보이 ي 많아봐 아아 비행기에 추락한거 같대 여닫아 요로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지? 어휴 잠깐만 잠깐만 무인도 무인도 아니야? 비행기에 추락했는데 우리가 분명? 아이고 집에 어떻게 돌아가 어떡해 아 어떡해 쫌 시작 ah cry